안녕하세요 우리 다대더라 이영희 대표님 벌써 저를 기다리셨네요 제가 다대더라 샵을 오늘 서울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죠 울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줌마 꽃돼지가 그래서 오늘 샵을 왔는데 우리가 다대더라의 아트 힐링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는지 장소를 약간만 여기 안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럼 여기 아트 힐링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장소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그 우리 데드라야를 관심을 갖는 시청자들 분들께서 오픈형을 좀 보여드리고 무조건 편안하게 오시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데스크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받지 못해요 아 네 여기도 보면 열 체크하고 와 열 체크 준비가 완벽하시네요 방문 일지를 기록해야 돼요 네네 방문 일지를 기록하고 네네 여기는 우리가 팩스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무실용을 써볼게요 아 네 사무실용 네네 사무실용 네 와 너무 크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주민들이 다 끝나고 나면 머리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머리 손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 와 여기는 미용 마무리할 수 있는 여성들 제일 좋아하는 분장실이네요 네 와 이건 뭐예요 또 이렇게 자상하게 연꽃까지 갖다 놓으셨네요 네 아 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 교육 장소 네네네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곳이고 어 박사님들이 오시면 네 또 설명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프레이드 해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아 네 교육 장소로도 쓸 수 있고 아 네 너무 훌륭해요 네 여기에서 또 여기는 우리가 아트톡 사우나로 해서 땀을 빼는 아 이 룸입니다 1룸 1룸 아 1룸 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어머머머 저기 유명한 미인이 누구예요 저희 마을 작은 딸입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네 모델 중에 재산이네요 네 여기는 이사님들이 하고 난 데 가운을 벗고 아 이렇게 정리해 정돈하는 네 그리고 여기는 아트톡 사우나 저기는 1룸 여기는 2룸 아 네 네 아트톡 사우나 1룸 2룸 네 네 와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와 때로는 몸무게도 나만 재고 와 네 역시 우리 대표님은 꼼꼼하신 면이 있으시구나 아 네 이게 한 번 가운이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흰 타올 가운이가 있어요 흰 타올 네네네 우리가 다 벗고 네 흰 타올을 깔고 땀을 빼면 흰 타올이 새카맣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뭐가 나오는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중환자라고 봐야 되나요?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음식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중금속 복수 이런 게 독서가 사 있는데 그 빼는 게 땀으로 네 땀으로 빼기 때문에 분명히 흰 타올을 깔아줬는데 네 흰 타올이 얼룩얼룩얼룩 아 새카맣게 요 위에는 이제 원적에 선 역할을 해주는 기계가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앉아서 빨가 벗고 선녀처럼 네 그렇게 땀을 뺀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땀 빼고 난 뒤에는 여기 몇 시간 정도 세안을 안 해야 되나요? 세 시간 정도 아 세 시간 정도 네 땀을 빼고 나면 네 피부가 숨을 쉬고 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땀으로 쏟아내밀다고 네 다 피부가 숨을 쉬고 있어요 쏟아내밀다고 열려있는데 아 수돗물이나 우리가 비누나 이런 걸 바디 바디 제품을 쓰고 나면 그게 내 몸에 거꾸로 역작용할 수가 있어요 음 지금 다 피부가 숨을 쉬고 뿜어내밀다고 열려있기 때문에 네 세 시간 이후에 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와서 네 이거를 하고 네 그렇게 세 시간 이후에 이제 물로 네 아 이렇게 딱 규칙이 팍 정해져 있네요 네 네 여기는 앞쪽 사워나 땀을 빼고 나면 네 한 30분에 3시간 씌워져야 됩니다 몸도 씌워져야 되니까 네 씌워져야 되는 과반에 응 와 휴식 공간도 제대로 잘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만 치워주면 네 네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네 오 같이 환경도 좋아요 네네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의 느낌을 갖고 또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 눈치도 있고 많이 되면 조경 이게 뭐라죠 예 야경 야경 조경 네네 네네 그것이 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환경이고 환경과 분위기 아 너무너무 굿입니다 힐링 힐링 아 이렇게 옷장도 너무 이쁘게 딱 이렇게 신랑신부 네 톤으로 딱 되어있고 네 우리가 누워서 쉬면서 네 대들아 앞쪽 힐링이 무엇인지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거에요 아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누워서 30분 한시간 쉬다보면 대들아가 어떤 회사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여기 동영상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아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삼일 한달 정도 가면 아 여기 돼서 아 내 몸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까지 아 네 이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음 이제 자료를 여기다 다 이제 컴퓨터로 다 입력시켜 놓고 TV로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네요 네 체험사례도 있고 나름대로 대들아의 역사 아 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강의를 하지 않아도 네 아 뒤톡을 아트톡을 하고 난 뒤에 네 여기 누워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을 체크하면서 네 네 감미도 느끼면서 네 먼지도 알게 되고 네 다 대들아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한 생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한 생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죠 네 네 우리 건강 백세지만 네 네 우리 대들아 아트 힐링을 시작하게 되면 네 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럼 이쪽은 또 무슨 계단이 저렇게 많이 있는 계단이 있나요? 2층은 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? 아 여기가 또 2층입니까? 네 여기는 네 네 네 네 네 박사님께서 이 여성들의 피부 아니 사람들의 피부에 대해서 응응 이제 개발해서 아주 멋진 화장품을 아 아 2층에서 우리가 아 네 어떻게? 뒤톡하고 난 뒤에 탱탱하게 더 젊어지게 음 피부를 이제 또 이 피부 개선을 해주는 곳이네요 네 어 그럼 여성들이 오면 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네요 네 아니 여성분만 아니고 네 남성분도 아 남성분도 와도 됩니까? 네 네 아 그래요? 네 여기는 이제 제품인가봐요? 네 음 네 그럼 이제 이쪽은 잠시 2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잠시 해주시죠 피부 측정하는 아 네 피부 측정 네 피부 측정하는 이게 뭐예요? 기계에 전부 다 아 여기에서 이제 관리 관리하는 피부실인가 보죠? 네 네 아 그럼 저기는 이제 큰 룸도 있고 네 또 VIP 룸도 있고 네 네 창고도 있고 창고도 있고 네 와 창고는 그건 이제 곡관이죠 곡관 네 네 아 우리 이응희 대표님 네 앞으로 힐링과 피부 네 또 이 우리 다 데드라 네 그 아트 힐링 네 식품으로 디톡을 하고 디톡을 하면 건강해지고 탱탱해지고 네 네 네 우리 정말 멋진 여성 남성을 위한 우주를 지켜주시기를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데드라 아트 힐링 식품은요 디톡소 활성 촉진 건강기능식품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어머 그거 잘 받기 힘든건데 네 힘들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믿고 드셔도 된다 이거죠 어차피 식약처 등록은 다 된 식품이지만 네 식약처 등록이 안되면 판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일나죠 그런데 더 믿을 수 있는 식품 인정을 또 받으셨네요 네 아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 아 행복의 온도를 높이는 아 그쵸 네 네 아트 힐링 EBBF 체질계신 네 아 네 네 건강이 따뜻해질수록 행복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네 우리가 온도가 높아져야 네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아 네 우리 이영희 대표님 네 항공에서 촬영합니다 네 네 우리 데드라 아트 힐링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번창해 나갈 것을 우리 줌마 꽃돼지와 전 세계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을 먼저 사로잡고 경남 경북 충청 호남 서울경기 네 우리 서울은 마지막으로 가시죠 네 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자 되드라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quieren